25년 쓰레기 5층목입니다. 가게 마무리하고 쓰레기 스티커사로 슈퍼 가는 길인데 새우버거 오늘 1 플러스 1 행사네요. 안그래도 막걸리 세팅했는데 막걸리에 새우버거 하나 먹어야죠. 이렇게 새우버거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9,900원이네 만원 행복이네 포장하시겠습니까 포장 이렇게 영수증 나왔네요 딱 9,900원이네 순천막걸리 순천만하고 나눠우리 이렇게 준비했구요 햄버거도 포장했이요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막걸리 3통 이렇게 나눠우리 그리고 순천만 이렇게 준비되고 요거는 햄버거죠 햄버거에는 막걸리죠 이렇게 그대로 뜯어볼게요 언박싱하나야지 언박싱하겠어 딱 열면 햄버거 나오죠 1 플러스 1 행사한거에요 몇개가 나오는지 보면 한놈 네놈이 나왔구요 요거는 사이드죠 양념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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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 치즈 뿌려먹는거 이거 스위트앤샤워는 제가 100원짜리라 9,900원 마침이 하나 샀어요 그리고 감자 이러면 끝이요 이렇게 한입만 선수 왔네요 한입만 한입만 선수 오민국 입장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각 나오나 먼저 썸네일각 여러분들 썸네일각입니다 쏸네일각 찍었어? 어 찍었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다시한번 찰칵하야돼 찰칵! 예 찍었어 자 이제 한입만 한입만 선수 한입만 1 플러스 1이래요 여기서 딱 찝어가지고 한번 딱 찍어 짜라짜라짜라짜라 짜라짜라 다 흘리고 있어 아니 뭐니케 썸네일각이 질질 흘리쥬? 네? 뭐 그지? 먹는거 나빨이 아니 한입만 먹어 썸네일각 그만하고 썸네일 말하고 이제 먹방 으음 음 맛이 어때? 야채가 좋으며 아 야채가 야채가 최고야 으음 아니 아빠 먹을때 매일 한입만 하지 물 마셔 물 괜찮아 괜찮아? 응 얼른 이제 놀아 두개 다 쓰지 뭐 일단 예 아 영배는 스댄이죠 예 스댄에 이거 나누리 한번 따를게 나누리 나누리잖아 그 다음에 있다가 저 순천많은 저거 뭐야 사기 쓰지 뭐 저는 위에 맑은거만 마셔요 맑은거 노란거는 먹으면 전 머리가 아프더라고 스댄에 요거 한잔하고 햄버거 한점에서 한잔 하겠습니다 예 도렬아가씨도 예 성우정님 대접이에요 여기다 케찹을 좀 뿌려야 돼 이거 민국이 한입만 먹은거에요 한입만 케찹 쫘악 케찹 쫘악 케찹 없으면 안돼 케찹 쫘악 뿌려야 돼 자 막걸리에 햄버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햄막이죠 예 막걸리는 햄버거죠 햄버거에 막걸리고 한잔 털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타당 타당 예 이렇게 아이시ą 강무 라떼 막걸리 한잔 털게요 털 disagree 안주는 햄버거죠 햄버거에 요렇게 케찹 잔뜩이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비꼈어 두 번째 내 햄버거 케첩 하니까 피나네요 피나 한 번은 섭섭하쥬 한 번 더 좋아입자 내 똥주 형 어렸어요? 네 막걸리 한잔하고 있어 형님 막걸리 한잔하고 있어 형님 네 띠뚱띠뚱롱 케첩이 그냥 기본 쫙 뿌려줘야 돼 이거 말이 필요 없어 이렇게 쫙 뿌려줘야 돼 이거 말이 필요 없어 이렇게 쫙 뿌려줘야 돼 이거 쫙 뿌려줘야지 같이 털어요 입맛이 없어요 간단히 먹는거지 뭐 갈 때 쭉 가죠 지금 막걸리에다가 새우버거 막걸리 새우버거 한잔하고 있습니다 바로 털겠습니다 가자고야 같이 입마에 애틴께 예 함께 가겠습니다 바로 털게요 막걸리 한잔 털겠습니다 도려라가씨 쫑국님 반갑습니다 털어 효철아 털어 큰형님 털겠습니다 무도형님 털겠습니다 도와 털어 예 예 아유 룰렛 오래걸려 황자웠어요 예 예 예 영배도 털어 한잔 털겠습니다 예 큰형님 털어 고맙습니다 햄버거도 한 번 털게요 안녕 예 그래서 껄죽한건 안먹어 조금 먹을때 상관없는데 껄죽한거 뭐 잔뜩 먹은게 아이고 머리야 대국밥 아파가지고 케찹은 쭉 짜야죠 예 새우버거에는 이렇게 소스류가 안들어있어 케찹이 꼭 필요해요 예 우리 스님도 오시고 우리 큰형님도 지금 한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예 예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털어 예 막걸리 위에 맑은것만 떴습니다 캬하 영배 털어 혜철이도 털어 엔젤누나 털어 예 큰형님 고구마 한개 남았습니다 고구마 쩝 고구마는 항시 좋아 하세요 하하하하하 일단은 햄버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이상은 못먹었어 햄버거는 끝내고 추세비 짠거 안짠거 먹어봐봐 응 됐어 짜진 않아? 나는 햄버거 먹어서 입맛이 없어 지금 조금 불러야되겠다 근데 요거 수제비는 신의 한수네요 햄버거에 막걸리 느끼함을 사보실래요? 세개 때려먹었으면 기본을 했죠 뭐 다른 모델도 수제비가 맛있네요 수제비 국물만 수제비 국물만 예 수제비 한 대 빻고 다시 또 대령 음 저 입맛이 약간 심심한데 어제 양념장 살짝 넣으면 될 것 같아 양념장? 무슨 양념장? 못먹을까? 아 간장 어제 양념장에 살짝 넣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 예 양념장 살짝 넣으면 될 것 같아 기가 막힐 것 같아 예 양념장 살짝 넣어 수제비에다가 예 수제비에 양념장 살짝 넣습니다 예 수제비에 양념장 살짝 넣습니다 예 수제비 밀가루 업니가 직접 뜬거에요 형님 감자 수제비 맛집니다 예 아 그렇지 딱 맞네 양념장 살짝 넣으니까 아우 아 이런거는 하루 3대 다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그냥 이거 업니가 지금 수제비가 요즘에 그 좀 하는 얇은 거보다 투박하네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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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2 플러스 1 예 새우버거 에 막걸리 예 막걸리 두통은 마셨죠 예 한통은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어 햄버거에 막걸리는 예 아닌걸로 아닌걸로 결론되고 오늘 수제비 두 대 받고 먹었어요 예 하하하 예 한버거에 햄막 예 완전 비춥니다 큰일 나요 예 햄버거에 어 맞는건 예 탄산음료 같아요 지금 안그래도 탄산음료 좀 마시고 있어요 아 우리 빠꾸 없죠 예 햄막은 아닌걸로 결론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시작 시작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녁 9시 시작 시작 라이브로 뵐께요 고맙습니다